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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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만만치 않아 바로 buckle 멈추린 룸 꼭 갈림없이 잔할 수 있겠죠 멋진 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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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와서 많이 히트했던 노래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 다 아는데 형 형 형 말씀을 드리는데요 들으면 아세요 들으면 알아요 멜로디가 쉬워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던 우리의 변 우리의 변 나를 떠난 그 이름 맞아 저 뒤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금 그거 했으니까 돈 아까우실까봐 조금씩 같이 보여드릴게요 컨텐츠 맞춤 사랑은 여보세요 나 여자친 사랑은 사랑은 여보세요 나 여자친 사랑은 죄송합니다 선물입니까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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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소원은 이런거 많이 받는 겁니다 고맙다 그대가 내 맘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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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 왜냐 맛있으니까 고맙다 또는 한마디 그만 축하해 그만 축하해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대로 회상해보는 거 건강하게 우시면서 회상해보는 거 그게 제 소원입니다 건강하세요